왕릉에 함부로 침입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어떤 일들은 아주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폐하의 뜻에 따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일심당결하여 외세의 침입을 막아야 합니다 치열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모두들 용감했지만 하루는 1년같이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치열한 전쟁은 수익을 마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최후의 간식으로는 가장 잘 모르는 것이 더욱 강한 치열한 전쟁은 수익을 마치지 않게 수익을 마치지 않는다 훈련용 인형을 처치하면 대량의 분노가 회복됩니다 필살기의 강력함을 잘 느껴보세요 필살기의 강력함을 잘 느껴져요 필살기의 강력함을 잘hostшие 잘하셨습니다. 필살기 사용방법을 다 파악하신 것 같군요 치열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곳을 터치하면 만남 주회가 완료됩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당신에게 잘해주는데 당신은 조금도 고맙게 여기지 않네요 나는 좋은 뜻으로 당신에게 잘해주세요 이곳은 이곳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야합니다 이곳에서 전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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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귀염둥이, 잘 먹고 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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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